아랫배 팽만형 과임성 대장증후군 환자 중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가스의 양이 정상이거나 혹은 정상 이하인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즉 실제 가스가 많이 차있지 않는데도 환자는 늘 가스가 많이 차있는 팽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뇌장과감각 또는 대장신경과민현상으로 대장 내부의 감각신경이 지나치게 예민해져 있어서 아주 소량의 가스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느낌은 아주 많은 가스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환자의 대부분은 평소에 근심, 걱정,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 대장 내부의 감각신경이 지나치게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레스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자신만의 해소법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증상이 이미 심각한 경우라면 적절한 심리상담치료나 한약치료, 침치료 또는 신경정신과 치료가 필요합니다.